구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지만 주소가 없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불가능한 곳이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구민들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공원 118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했습니다. 사물주소는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의 위치를 제공하는 정보로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물주소 부여로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서구는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지난 7월 버스정류장 503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